사실 제가 기관 세미나를 다니다 보면 항공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매니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만큼 흥미를 일으키는 요소가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었는데 이와는 반대로 오히려 한진칼은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아시아나, 대한항공 등과 같은 관련 주식들이 순항하고 있는 모습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으로서 항공주의 상승의 동력이 되었었던 요인들은 무엇인지 점검을 해볼까요? 일단 TV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습니다. TV 프로그램이 요즘 해외여행 가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죠. 패키지 여행까지도 TV 프로그램에 나서는 모습인데 그런 거 보면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번 연휴를 통해서 저만 빼고 지금 다 나간 것 같거든요. 그냥 보니까 일단은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일단 여행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단 급상승세를 좀 보여주는 모습이고 여기서 항공주가 피해 나가지 못하는 같이 좀 상승하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1, 4분기에 우리 경제성장률 얘기를 할 때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수출이 늘었던 부분을 살펴보니까 IT 수출이 많이 늘었다라는 얘기가 있죠. 아시다시피 IT 수출이 는다는 것은 함물 운송량 자체가 증가를 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항공주에 대해서는 좀 우호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등호를 한번 그어보면 그래도 일단은 여행객수를 중심으로 한 부분이 조금 더 강세가 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가 이제 함물 운송량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요소, 기대요인 등이 최근 들어서 연유가 많다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사실 기대감 등을 충분히 가질 만한데 문제는 그동안의 항공업종에 잠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불안 요소, 이것이 해소됐냐라는 결론을 얻는 데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아직 중국의 사드 제재가 완전히 제거가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여전히 불안정한 재무구조 등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은 사드 문제 부분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전에 저희가 모드투어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도 그때 당시 사드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모드투어 같은 경우에도 아웃바운드 매출 부분을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게 되면서 실제 연관성은 없지만은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을 좀 받았는데 항공주도 물론 이런 부분들이 완전하게 해소가 되진 않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일단은 정권이 출범을 하게 되면서 어쨌든 중국의 특사를 파견하게 되고 사드에 대한 어떤 우려를 좀 해소시킬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 자체가 어떻게 본다라면 호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좀 보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끔씩은 현실적인 부분이 호재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은 주식시장이라는 게 소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꿈과 희망을 먹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된다라면 이런 정권의 어떤 노력들 자체가 조금 어쨌든 희망을 가지게 하는 요인들이 아닌가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어떤 사드에 대한 요인들은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소을 좀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렇다면 이 사드 요인이 해소가 되게 된다라면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항공업종 내에서 어떤 재반 여건들이 과연 개선이 되고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공화물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게 된다라면 분명히 일단 항공업종은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항공업종을 볼 때 그 여객수보다는 항공화물수에 좀 주목을 좀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이전에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예를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베트남 쪽으로 어떤 스마트폰 기지를 이전을 하게 되면서 거기로 나왔던 스마트기계에 대한 항공화물 수요가 감소를 하게 되면서 타격을 받았던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항공여객, 국제여객, 항공여객수가 1억만 명을 돌파했다는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힘을 못 썼다는 부분들을 볼 때 저는 여객보다는 화물 쪽으로 주목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삼성전자로 돌아와 보게 된다면 스마트폰 전진기지 같은 게 베트남아 쪽으로 많이 옮겼지만 지금 또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IT 완제품뿐만 아니라 반도체 부분을 좀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도체, 국내의 반도체 생산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 반도체에 대한 항공화물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 대한항공, 그리고 아시안항공의 긍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항공화물에서 국제 전 세계 시장에서 20% 이상 점유율을 보고 있다는 부분들을 볼 때 삼성전자의 반도체 호황이 된 수혜를 대한항공이 볼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번에 항물 운송 부분에서 가장 점유율 자체가 증가했던 부분이 아시안항공이에요. 그런데 아시안항공 주가가 가장 낮죠. 그리고 지금 보면 한진칼이 주가가 가장 높고 그다음에 제주항공도 주가가 좀 높은 그런 모습이고 그 뒤를 이어서 대한항공이 따라온단 말이죠. 그러면 일단은 해외항공 수요 부분에 더욱더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더 한번 생각을 해보신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중국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거기에다가 네 글자로 답하고 싶습니다. 사드 때문에 좀 안 좋지 않냐 그러면 그래서 뭐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번에 중국 쪽에 여파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전체 중국 쪽에 여행객수 줄어낸 게 한 38% 거의 한 40%가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4월에 여행객수는 증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동남아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에도 한 20%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20%대 이상으로 일단 증가를 해주는 모습이 보이면서 일단은 사드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이게 이제 사드 문제 부분이 마이너스가 돼서 주가가 못 가는 부분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해결이 되면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면서 더욱더 주가가 세게 치고 올라갈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뭐 현재는 대체수요제를 찾다가 나중에 거기다 더해지기만 하게 된다라면 결국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그렇게 지금은 일단은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아시안항공은 제일 못 갔고 이제 그 다음이 대한항공 그 다음이 제주항공 한진칼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일단 바라볼 때는 계속해서 이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순위 우선순위를 보시죠. 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시안항공 같은 경우에는 다 좋은데 시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마는 이게 금호타이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가 아직까지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사실은 있죠. 물론 이제 지금 뭐 그룹사에 돈을 안 끌고 오고 뭐 사모폰들을 어떻게 만들려는지 하는 부분에서 뭐 금호타이어를 가지고 오겠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불허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막 나오고 뭐 그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마는 예전에 사실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못 간 가장 주된 이유는 땅콩해양이라든지 하는 부분 외에도 일단은 돈 들어갈 부분이 계속 이제 보이니까 투자들이 투자를 조금 이렇게 멀리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한진칼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자회사 상장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가는 순위대로 계속 좀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보니까 아시안항공이 가장 좀 그래도 강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항공주들이 단기적으로 조금 누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신호를 여러분들을 받아들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그런 순서의 변화에 대해서는 지난 수년간의 어떤 레코드만 놓고 보더라도 쉽게 역전이 안 된다라는 우리가 결론을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흥미롭게 바라봐야 될 것은 이제 진에어의 상장 이후에 저가항공주들과 기존 항공주들에 대한 투자 매력 우선순위가 뒤바뀔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결국 한진칼의 어떤 투자 포인트가 진에어 상장과 관련된 요인이 있다라면 제주항공을 포함하는 이런 저가항공주들에 대한 어떤 투자 우선순위도 지금 정도 한번 고민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진에어가 보통 요즘 여행 가면은 동남아 갑니까? 유럽 갑니까? 가까운 데에도 많이 가시고 요즘은 가까운 데가 우선이죠. 가까운 데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주항공 쪽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도 조금 먼 데 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진카를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존의 차이 때문인데요. 보통 이제 제주항공이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기존 같은 경우에 한 6시간 정도 이렇게 다닐 수 있는 부분이라서 대부분이 이제 일본이라든지 아니면은 동남아시아 쪽에서도 좀 가까운 부분 쪽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금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가 한 10시간 이상도 이제 나를 수 있는 그러니까 충분히 따낼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인도양 정도 파란 바다 빛을 한번 봐야 되는데 뭐 이런 쪽이 좀 늘어나면 진에어 쪽도 강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예전에는 동남아 쪽으로 좀 많이 갔다면 요즘 좀 멀리 좀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일단은 진에어 쪽으로 일단 생각을 먼저 좀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고요. 이 부분으로 생각하자면 한진칼 부분이 좀 매력적이지 않나 이렇게도 보이고 그리고 요즘 여행객이 이제 가까운 데서 먼 데로 잡고 이동을 하다 보니까 차라리 아시안항공보다는 대한항공이 더 나은 거거든요. 아시안항공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서 지금 매출이 감소하다 보니까 여기에 가장 직격탄을 먹고 있는 게 아시안항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렇게 일단 생각하자면 저가항공주를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저가항공주 외에 보자면 대한항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은 강준영 대표의 논리로 놓고 본다면 올해 이제 가장 긴 연휴가 예정된 게 추석 연휴지 않습니까? 이제 10월을 기다리고 계시죠. 결국 추석 연휴 때 여행 가기 직전까지 한진칼과 대한항공을 들고 있다가 여행 가면서 팔고 다녀와서 이제 저가항공주를 사기 시작을 하면 가장 단순한 논리로서는 그게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것이 진에어가 정말 상장을 하면 사실 한진칼이라든지 대한항공 주가에 좀 흔들림이 있지 않을까 상장 이후에 좀 주가 흐름은 어떻게 좀 보세요? 그 얘기는 예전에 라인 상장하고 같이 연관을 져서 한번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라인 상장되고 난 다음에 그거 볼 게 뭐 있어? 이렇게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내부가 그 다음에도 주가가 좀 탄탄하게 움직였듯이 한진칼도 나름의 주가 움직이면 좀 방어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확히 어떻다라고 얘기하기는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상장까지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항공주의 주변 환경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죠. 최근 들어서 다시금 원화가치가 강세 쪽으로 조금 틀어선 양상 등을 보이고 있는데 또 유가는 상당히 저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외환시장에서의 환율 그리고 이제 상품시장에서 유가의 동향 등에 따른 항공주의 추가적인 상승 잠재력이 존재하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볼까요? 환율과 유가적인 측면은 어찌 보면 원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긍정적인 요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제한적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결국에는 어떤 공급과 수요를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어쨌든 수요가 증가를 해야 어쨌든 계속해서 매출이나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시다시피 항공유 그러니까 유가가 연관성이 있겠죠. 항공유 같은 경우에 전체 원가의 20% 전후 현재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50달러 전에 저유가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 원가 절감 효과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환율적인 측면은 아시다시피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금융 부채가 상당히 좀 많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어떤 리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융 부채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인데 일단 환율적인 측면은 어쨌든 아시안항공 쪽보다는 아무래도 대한항공 쪽이 좀 더 긍정적으로 작용을 가실 상태가 좀 클 것 같고요. 유가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또 대형항공사와 저가항공사 같은 비교를 해봤을 때 유가에 대한 영향력은 또 마찬가지로 저가, 비행사 쪽으로 더욱 더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25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25일 날이 오펙하고 비오펙, 산주국 회동이 있죠. 최근 들어가지고 오펙 국가들이 굉장히 감사를 많이 했잖아요. 감사를 많이 했는데 감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미국에서는 또 증산을 해버리는 바람에 효과 자체가 거의 없었고. 그로 인해서 저효과 상황이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사우디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미국에 다 얘기를 했죠. 너희들도 참여해라. 감사하네.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여러분들이 보통 최대 산유국이라고 하면 사우디라고 많이 생각을 하신데 제가 계산해본 바로는 미국이거든요. 미국. 미국이 거의 한 천만 배를 정도. 하루에 천만 배를 가까이 지금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사우디하고 육박하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얘기 자체는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일단 미국도 미국이 지금의 증산 자체를 계속 유지를 하면 유가는 더 이상 오르지를 못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 25일 날 오펙하고 비오펙 산유국 회동을 하면서 미국에 대한 코멘트가 나오고 미국도 동참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동참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항공주들이 약간 좀 깎일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은데요. 만약에 미국을 거론하면서 산유국들도 우리도 안 하겠다고 해버리게 되면 유가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제 거의 폭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예전에 그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유가가 저유가임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일단은 계속해서 예전에 감산을 안 했잖아요. 이 부분이 사우디가 러시아라든지 베네수엘라든지 하는 비오펙 국가들을 타겟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세일오일이라든지 하는 부분의 타겟이다. 이렇게 얘기를 예전에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백기를 들고 어떻게 보면 감산으로 들어갔는데 미국은 감산을 안 하고 계속 증설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해서 증설을 제가 생각할 때는 유가의 핵심 키는 오펙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이 가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증설을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유가가 오를 가능성은 좀 적을 것 같은데 어쨌든 25일 날 이 해동은 여러분들이 좀 항공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관심을 가지시고 봐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환율은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을 하실 게 물론 이제 달러 대비로 이제 보통 유가라든지 하는 부분을 다 계산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이게 장기 추세를 보면 우리나라 환율은 박스로 갇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박스로 사실은 갇혀 있는 게 아니고 달러가 강세로 가면서 강세를 보이는 거 안에서 박스로 갇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행을 가거나 하는 부분에서 여전히 좀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이제 환율과 유가 측면에서 이제 점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지금 순항하고 있는 항공주들의 경우에 다소 좀 고평가에 대한 문제를 이제 의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인도 언젠가는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지금 이제 1분기에 대한 실적과 2, 3분기에 이익 전망 등을 좀 종합해서 잠재되어 있는 여러 불안 요인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일단은 여러 가지 강대변인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저랑 오늘은 크게 차이가 없어서 보충 설명할 게 없는데 일단은 지금 진에어도 이게 나왔는데 저는 일단은 제주항공하고 대한항공 쪽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실적 내용을 보게 되면 둘 다 두 회사였던 저가항공사의 대장주 그리고 대형항공사의 대장주 이렇게 저는 해석을 좀 하고 싶은데 두 회사였던 공통점을 보게 되니까 점유율 확대 측면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비행기 대수를 늘리게 되면서 이번에 대형항공 같은 경우에도 제주항공이 29대, 32대 늘린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계속 이런 현상은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쟁 심화가 조금 리스크 요인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좀 점유율을 확대시킨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그리고 제주항공이 계속 우위를 보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반대로 아시안항공이 조금 부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 쪽에서는 치열하게 각주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저가항공사가 우위를 볼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그에 반대로 해외 노선 쪽으로 보게 되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해외 노선 쪽 같은 경우에 장거리 노선과 근거리 노선이 있는데 이전 같은 경우에 이 장거리 노선 같은 경우에 아시안항공과 그리고 대한항공이 양반환을 해왔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항공이 출범이 되게 되면서 그런 구도가 깨져버렸는데 무슨 얘기냐면 장거리 광,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적으로 광 노선에는 대한항공이 가고 그리고 사이판 노선은 아시안항공 이런 쪽으로 신사협정이라는 이상한 표현을 쓰긴 하는데 그런 협상, 눈에 안 보는 협상이 있게 되면서 서로 방해가 없었다는 것. 독점적으로 가져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가항공이 출범이 되게 되면서 이런 구도가 깨지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폐해가 대한항공과 아시안항공이 현재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나아가자고 보자면 그러면 둘 다 안 좋았다가 지금 아시안항공이 기고 있고 대한항공이 올라가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건 또 왜 그러냐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미주라든지 유럽 쪽으로 장거리 노선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안항공도 해외 노선이 있긴 하지만 그와 좀 반대로 동남아나 일본 쪽으로 근거리 해외 노선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저가항공 쪽에서 이런 아시안항공이 가지고 있는 근거리 해외 노선 쪽으로 접류를 가져가다 보니까 현재 아시안항공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구도, 이런 해외 노선에서의 구도가 깨지지 않게 된다면 아시안항공이 상대적으로 저조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일단 어쨌든 장거리 노선 쪽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저가항공사와 진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장거리 노선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대한항공의 어떤 접류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 대한항공 계속 치고 나갈 강점은 분명히 잊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안항공 같은 경우는 해외 노선에서 이런 차이점 때문에 조금 부진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각각 근거리 그리고 장거리 쪽에서 접류를 가져가고 있는 대한항공과 제주항공 쪽을 계속해서 저는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종목은 이미 좀 많이 오른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다면 언제까지 좀 이런 상승을 좀 만끽을 해도 되는지 이런 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런 부분은 어차피 항공전 잘 가다가 이렇게 출렁이 한 번씩 있어서 그런데 그게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어차피 가면 또 못 사잖아요. 가면 또 못 사는 거. 그리고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와 달리 조금 파동은 좀 있지만 꾸준한 우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꾸준한 우사항에만 진행이 되게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살 수 있는 구간이 있어야 개인들도 살 수 있는 그게 되니까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해 주실 때 10월 연휴 전에 그쪽 팔고 갔다 와서 저가 항공주 사는 쪽으로 이렇게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거기에 반만 맞는 것 같습니다. 10월까지, 10월 연휴가 오기 전까지 항공주로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여행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는 안 보는 걸로. 딱 10월 항공주 전까지만이네요. 사실은 딱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올해는 어떻게 보면 작년이라든지 재작년보다는 저가 항공사들의 경쟁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지금 저가 항공사 출범 계획을 지금 찾고 있는 데가 굉장히 좀 많거든요. 지금 보면은 K-A-Air라든지 아니면 에어포항이라든지 남부에어라든지 지금 보면은 기반, 충북, 강원, 경북, 경남, 경남 이러면서 지금 저가 항공사가 돈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다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2018년도에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2018년도가 되면은 경쟁이 굉장히 심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물론 이제 2018년도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걸 10월 달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10월까지는 약간 좀 악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매력 그 이후에는 좀 떨어진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부담이 좀 많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뭐 그때까지만이라도 일단 좀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추석 연휴가 길지 않습니까? 근데 중간에 일이 평일이잖아요. 근데 정부에서 일도 지금 그 임시 공유를 만든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은 장거리 노선 쪽으로 계속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요. 집에 가십시오. 집에. 부모님한테 가십시오. 아니 저는 가야 되는데 그때 놀러시는 게 많더라고요. 지금 10월 연휴 전까지 보느냐 그 이후까지 보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저는 설하고 추석 연휴 때 해외 가십시오 정말 부럽습니다. 저는 못 가요. 좀 쉽게 생각을 하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저가 항공사들의 경쟁이 기사화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항공사들을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국내 항공산업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이 두 기업이 양분하던 시장이었습니다. 이 사이에 이제 저가 항공사들이 진입을 하면서 규모의 경제로 접근을 시작했다는 거죠. 이 규모의 경제의 접근은 그 해당되는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그런 성장하는 산업에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재미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조금 다른 얘기다라는 점이죠. 현재 외형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 속에 성장 가치를 어떻게 발굴해낼 수 있는지 점검해 나가는 것이 향후 항공주 투자의 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꼼꼼 체크 시간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J X타 매니저먼트의 강준혁 대표 프라임스타학의 정태근 팀장 정윤서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